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연수 파문으로 강릉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해외연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연수를 잠정 보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강릉시 의원들은 관광자원화 우수사례 발굴을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6박 8일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에펠탑을 비롯해 이탈리아 바티칸 미술관과 콜로세엄 등 유명 관광지 10곳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공식 일정은 4개에 불과했고 해외연수 보고서 작성도 허술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해외연수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시의회가 아닌 민간에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심사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해외연수계획서에 제출기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오는 3월로 예정됐던 해외연수를 잠정 보류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연수 비용부터 목적과 일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라도 투명하고 계획적인 그런 제도로가 필요하다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릉시만큼이라도 이런 거는 조례에 의해서 해외연수가 되고 내실의 연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6,03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